지파이가 아니라 지 빠이네요 빠이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롯데리아의 치즈스틱 오징어링 지파이 하바네로 라지사이즈 지파이 고소한 맛 스몰사이즈입니다 시즈닝은 오니언 맛 찔리맛이고요 요거는 데리야끼 소스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~~ 찍어주,- 효과맹이었습니다. 살짝 매콤하고 굉장히 얇은 치킨 패티 같아요. 치킨 너겟 같아요. 편의점 치킨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치킨의 치킨 사과에나 많이 오직. 치킨이 더 맛있게 더 맛있었어요. 치킨이 더 맛있게 더 맛있나요. 치킨이 더 맛있게 더 맛있게 조합을 넣어요. 치킨이 더 맛있게 더 맛있어서 더 맛있었어요. 가끔 쌀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너무 좋아요 소주가이 너무 쌀이거같아요 아삭아삭한 마늘이 너무 뜨거웠어요 아삭아삭한 마늘에 찍어서 아삭아삭한 마늘에 찍어서 아삭아삭한 마늘에 찍어서 바삭바삭하니 저는 이 데리야끼 소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이 데리야끼 소스는 너무 맛있었어요. 이 데리야끼 소스는 너무 맛있었어요. 이 데리야끼 소스는 너무 맛있었어요. 이 데리야끼 소스는 정말 맛있었어요. 이 데리야 소스는 너무 맛있었어요. 이 데리야 소스는 정말 맛있었어요. 주먹밥을 갈아입고 딸기 제목은 먹으러 오일과 단면을 먹으러 오일로 먹으러 왔어요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딸기맛도 먹으러 왔어요 못 먹으러 왔어요 아삭이 안가지고 내려놓은 뼈와 같이 먹으러 왔어요 아삭아삭과 같이 먹으러 왔어요 오징어링 고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기가 다진마늘에 올려서 고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달콤해요 고기가 달콤하면서 달콤해서 쫄깃해서 달콤해서 고기가 좋고 또 한입에선 오이곤 저 ll고냄새가 까지 고춧가루 오징어 핫발이 튀긴 것 같은 느낌? 이건 지파의 고소한 맛 치킨 살 식감은 치킨 너겟 같아요 치킨 cup 치킨 치킨 맛있게 먹어서 볶음밥 치즈스틱 오징어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치즈스틱 오징어링